Fasting When A 오늘의 맘을 뿌린 내게 为了 오늘은 바로 붙어서지 마고 그냥 내게 맡겨 가면 끝에 발 네이래 아 엄마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마침내 전화에 부족한 불편을 선택해야 할 것 같아 안 너에게까지 다 보인 나 맨 제질 좀 잊게 내 시각 세계였습니다 주인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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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의 세계를 보던 건 모르는 이 소름 말고 잘할 수 있겠어 들깃고 하는 너네들 이 정도만 대답하지 마 이 정도만 대답하지 마 이 정도만 대답하지 마 이 정도만 대답하지 마 이 정도만 미워져 다른 순간이 가면 그 대략 더 필요 없는 걸 모든Woman이 더 fore H 각자의 세계를 만TI Mess 이 정도만 대답하지 마 이 정도만 대답하지 마 지하이 명명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